안녕하세요. 앤 메르카루입니다. 이번에 처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방송할 소재로 고대 외계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외계인 이론은 상당히 재미있고 저희한테 생각할 여지를 많이 준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대 외계인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게 뭔 뚱땅새 같은 소리냐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미 우리 문화라든지 거기에 이미 근접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표지에 인디아나 존스와 우측에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SF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흥기를 맞은 스타워즈 이전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SF 영화 중에서도 출창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영화적인 가치나 평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고대 외계인 이론을 어느 정도 채용을 했고요. 제가 뒤에서 상세 설명을 좀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대 외계인 이론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여러 작가들과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고대 외계인 이론에 대해서 주장하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술해서 책을 출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카리아 시친박사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더 포커싱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들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다른 작가들의. 다 훌륭하고 장단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카리아 시친박사라는 선택한 게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은 영역보다는 한 가지 그 사람의 전공인 이제 뭐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바빌로니아 문명 이집트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한 아주 훌륭한 연구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이제 저서 이름이 지구연대기입니다. 지구연대기라는 저서는 1편에서 7편까지 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구연대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지구연대기라는 책이 처음 만들어진 게 아마 79년일 거예요. 1편이.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거의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간 또 새롭게 밝혀진 것 그리고 뭐 구글 맵으로 통한 그런 지형에 대한 사진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외계인 이론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한데 Ancient Aliens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대의 외계인에 대한 이론 Ancient Alien Theory 이게 있고 또 하나 쓰이는 게 이제 고대 우주비행사설입니다. 두 개는 이제 거의 같은 의미고요. 고대에 이제 외계인이 있었고 고대에 이제 우주비행사 고대에 우주비행사가 있었는데 고대에는 아시다시피 문명이 많이 발전을 안 했던 시기인데 우주비행사가 있을 리는 없다고 하는 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고대에 이제 우주비행사가 분명히 존재하였고 그 존재했던 우주비행사는 과연 누구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 외계에서 온 존재이고 결국은 인간들한테 문명을 전해줬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대 외계인설 고대 우주비행사설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이 이론은 이제 초고대 문명서라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초고대 문명서라는 건 말 그대로 고대에 문명이 존재했다는 그러니까 문명이 이제 정말 인간이 석기시대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문명을 발전했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인류가 이제 태동하기 이전 혹은 태동할 때 이미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창조한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요. 그들의 인간 이전에 있었던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공존을 했던 간에 초고대의 문명이 존재했고 우주인이 지구에 날라와서 인간을 창조하였고 그들이 초고대 문명을 하사했다는 과학의 일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인간들한테 있어서는 신으로 추앙받았고 그런 류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여러 용어들이 반복되니까 고대 외계인설, 고대 우주비행사설, 그리고 초고대 문명설 다 통증해서 제일 많이 쓰는 고대 외계인으로 하겠습니다. 제목도 그렇게 달았죠. 그럼 그들이 우리한테 준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 고대 유적이나 오파치라는 것은 외계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란 겁니다. 오파치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어떤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런 물건들 오파치라고 하는데 그런 고대 유적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불가사위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유적이나 그런 물건들 출토되는 물건들 이건 도저히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되는 물건들 이것들은 외계인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계인은 지구인을 창조한 존재라는 것들 그리고 각종 종교에서 신으로 알려진 존재는 곧 외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대 외계인설의 요체이고 이게 정말 황당무게하고 어처구니없다는 그런 평을 초반에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인데 여러 증거들과 진지한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학계에서 물론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많이 반대를 합니다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사실 보이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요즘에도 그거에 대한 반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옆 그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시스토리 채널이라는 매우 명망있는 채널에서 에이션트 에일리언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대 외계인이라는 그런 동일한 이름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대 외계인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들 고대 유적이라든지 오파츠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시스토리 채널에서 이런 거 만든 것 자체가 되게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토리 채널은 보통은 상당히 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그런 학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다큐멘털을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을 유명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입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고대 외계인설을 방영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좀 많은 이슈를 물고 왔지만 그만큼 많이 저 배는 열받은 것 같아요. 고대 외계인설이 더 이상 황당무계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연구해볼 만한 반론이 있지만 반론이 단순히 그거는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야.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게 맞다면 그럼 인간은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다른 의문의 의문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그리고 여기 고대 외계인설에 대해서 주장하는 학자들이 내놓은 가설들이 100% 맞지도 않고 논박으로 깨진 것도 많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틀렸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이걸 다 하고 과거에 무슨 어떤 특정한 존재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불가사의한 점들이 많다는 거죠. 고대에는. 그게 외계인이었든 아니면 정말 시간여행자였든 아니면 무슨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능이 급속도로 발전돼서 초고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어떤 종족이었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존 주류 역사에서 모르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은 끝없이 던지기 때문에 그 전만으로도 저는 의의를 주고 싶습니다. 외계인이 있었냐 없었느냐 이건 둘째 문제고요. 어쨌든 보통 그럼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들 그들이 외계인이라는 소리고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고 고대 유적이나 오파치가 이제 그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문명을 줬던 그런 모든 증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넘어갈 장면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시스터나 대성당 천장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립을 했었죠. 창조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진화론은 이제 인간이 정말 원숭이로부터 진화를 했다는 것인데 진화론에도 분명히 잃어버린 고리는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화가 돼서 원숭이 침팬치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됐다면 현재의 시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크로마니오닝이 발견된 시점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로까지의 진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요. 갑자기 이제 침팬치 원숭이가 그 오스탈로피테쿠스라는 크로마니오닝으로 갑자기 발전하는 데는 지나치게 시간이 짧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으로 볼 때 우리 통상적인 진화학자들 밝혀낸 진화 속도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고층 빌딩을 짓고 스마트폰을 쓰는 것은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은 동굴에 있어야 맞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뭔가 인간을 매우 지적이고 고도의 지능을 가진 생명체로 변모시킨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진화학자들도 이제 미칭 링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잃어버린 고리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이건 진화로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은 진화의 속도상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발달한 건 맞지만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진화가 가능한 거는 마치 개개의 자동차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하늘로 공중에 던졌을 때 그게 자동차로 조립돼서 떨어지는 거랑 같은 확률로 이건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정도의 이건 고도의 진화 빠른 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창조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이건 비과학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런 진화론 창조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화론에 빠졌던 그 미싱 링크 잃어버린 고리에 대해서 고대 외계인은 명쾌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나스카 지상화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한 화면에 잡히기 때문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보일 수 있는 정도고요. 인간이 그냥 땅을 내려다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스카 지상화 저런 걸 무슨 기술로 만들었으면 왜 만들었으면 저렇게 미학적으로 저런 이제 원이라든지 저런 곡선이 그런 한치 흐트러우짐 없이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저런 기술을 갖고 있는 자들은 누구였겠는가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는 거죠. 지금 거미 모양의 나스카 지상화 보고 있고요. 원숭이 모양도 있고요. 저런 좀 약간은 암벽 지대라고 할까요? 지대가 높아지는 쪽에는 저런 인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저걸 외계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의 모습에 그런 지상화도 있을 수 있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건 이제 새의 모습이죠. 페루 고온의 저런 나스카 지상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걸 그린 사람들은 공중에서 저를 보지 않았겠느냐. 그럼 고대 비행사 고대 비행사 이론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되는 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기자고온의 피라미드를 볼까요? 기자고온의 피라미드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였죠. 쿠프의 피라미드,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 아 조세르는 아니군요. 조세르는 계단 피라미드고 쿠프 왕의 피라미드와 나머지 두 왕의 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정확히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저게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파라우들이 저걸 만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정말 무덤이 맞는 거냐. 저기에서 발견된 무슨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무슨 미일화라든지 이런 것조차 발견이 안 됐는데 정말 저기 무덤이 맞는 거냐. 저건 목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저걸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왕국은 이집트에서 상당히 앞쪽에 있던 왕국이에요. 나중에 중왕국이 있고 신왕국이 있는데 그때 아무리 건축을 잘하던 왕들이 있었어도 저 정도 수준의 건축물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아예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고대 외계인 이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물론 반론도 있어요. 저거를 못 만드는 것은 너무 인간의 그런 창조적 능력을 경시하는 것이다.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최석장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발굴로 인해서 근거도 나왔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걸 증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고대 외계인 이론을 접하다 보면 한 가지 서양인들의 뭐랄까 뿌리 깊은 동양 무시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리엔탈리즘 동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경시하고 자기네들의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해서만 그거에 대해서만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안 좋은 삐딱한 편견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서양 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동양은 미기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명과 빛은 동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서양 사람들, 서양의 중심지, 프랑스, 영국, 대륙에 있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정말 고대부터 문명을 싹 튀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고대 문명의 발상기 4개를 얘기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화 문명 여기서 유럽이 속한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집트는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지만요. 인접하여 있는 그런 성격과 그런 문명의 전달 이런 걸 연구해 봤을 때 거기는 메소포타미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인더스는 인도니까 빼고요. 황화는 워낙에 중국이니까 거기도 제외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가 무슨 유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근동이라고 불러요. 근동. 근동이란 말 자체도 서양인들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주는 용어입니다. 근동. 근처라는 뜻의 근, near라는 뜻이거든요. Near East라고 불러요. 작은 애들하고 가까운 동방. 왼쪽에 바로 이제 그 에게해의 유역이 많은 섬들 있죠. 그 섬들에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 태동한 거 아닙니까? 그 우측에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레반트라고 부르는 이제 그 성경의 이제 주무대죠. 가나한 지방, 위쪽에 시리아. 아래로 가면 이집트가 나오는 거고요. 우측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펼쳐지는 건데요. 그 문명의 태동이 다 그쪽 메소포타미아 인근에서 레반트, 가나한 지역,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좀 위쪽으로 가면 이제 터키 고온에 있는, 아나톨리아 고온에 있는, 키타이트 제국. 그쪽에서 다 최고도의 그 오래된 문명들이 다 탄생을 했어요. 거기가 다 동방이란 말입니다. 동양이 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근동이 이제 보통 이제 니어이스트라고 부르고 거기가 다 아시아권인데 한국도 아시아죠. 근데 한국은 상당히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극동이라고 불러요. 극동.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표현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이제 니어이스트, 근동은 이제 거긴 근동아시아고요. 정확한 명칭은. 요즘은 이제 근동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근동이라고 잘 안 부르고 서남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라크, 이란이 있는 곳들. 옛날에 이제 뭐 석유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는 데가 중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서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근동. 다 아시아입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아시아고요. 극동. 다만 우리나라는 멀리 떨어지는 아시아고 그쪽은 근처에 있는 아시아고. 이집트 문명. 대륙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속하였지만 결국은 근동 문명하고 그걸 공유하고 있어요. 다 그쪽하고 외교를 했고 전쟁을 하기도 했고 교류를 했던 그런 문명들입니다. 그 당시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제대로 된 문명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서양인들이 자기네들 문명의 원료라고 보고 있는 크리스 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반트 지역의 왼편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네요. 지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지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화 문명. 그리고 여기 장화 모양으로 보이는 이탈리아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무수히 많은 섬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밑에 좀 큰 섬 있죠? 크레타 섬이에요. 위쪽에 에게해에 속해 있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 문명권입니다. 위쪽에 마케도니아, 스파르타, 미케네, 아테네 모든 도시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이 도시들에서 생겨난 그리스 문명을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톡톡하게 동방에 수출한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동방을 정보를 하면서 흔히 서양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높아졌죠. 동방을 정복하게 돼서.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문명들이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화, 이집트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같은 현재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상 당시에는 문명국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좀 앞서서 설명한 감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기로 하죠. 그래서 고대 외계인설은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런 거를 너네들이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외계인이 도와줄 수 있는지 만들었지 약간 이런 인식이거든요. 글쎄 그거는 좀 되게 편향된 시각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고대 외계인설을 부정하기에는 외계인에 대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자의 피라미드에서 설명을 지었고 다음 페이지는 이거는 이제 고대 외계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 내부의 상영 문자예요.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에는 실제로 이런 상영 문자들이 벽면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오팟치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동물학자 이반티 샌더슨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아우드 오브 플레이스 아티팩스라는 뜻으로 아우드 오브 플레이스 우리의 세상 밖에서 있는 유물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대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 확실해요. 연대 측정을 해봐도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여기 무슨 이거 보세요. 탱크같이 생겼죠. 이거는 무슨 비행기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무슨 잘 봐주면 무슨 UFO같이 생겼고 이거는 뭔가 좀 무슨 배같이 생기기도 했고 뭔가 좀 운송수단같이 생겼고요. 이거는 영락없는 헬리콥터 아닙니까? 이게 뭘까? 사람들이 보니까 헬리콥터 탱크 무슨 UFO 이거 무슨 수륙양용 무슨 호버버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죠. 옛날에 다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냐.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시기상 설명하기 어렵거나 당시에 기술력으로 이런 게 가능했을 리가 없는데 이런 게 생겼다는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오파치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대 우주인 설의를 신봉하거나 젊은 지구 창조설 신봉자들 오컬트 유사 역사학기에서 주로 쓰인 용어입니다. SF나 미스테리물에 등장할 때는 지금은 사라진 고대 문명이 만들었던 설과 외계인이 전해줬던 설 고대 문명이 그게 외계인에 의한 거든 아니면 지구인이 정말 무슨 계기로 엄청나게 문명을 개발해서 그걸 만들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초고대 문명이든 외계인이 만들어줬던 그런 거에 대해서 오파치가 근거로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허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이 사진만 보고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나중에 조작으로 밝혀졌거나 충분히 반론이 가능하다면 저는 반론도 분명하게 전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잘못됐다고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자기네들이 조상들의 업적을 고스란히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는 조상들의 신전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기다 더 이상 짓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을 따라서 지어야겠다. 그런 조상 숭배 전통이 물론 먼 조상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멀어짐에 따라서 상당히 기존 유물을 훼손해서 그 위에다가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글을 쓴다든지 분명히 저거는 선왕조가 만든 유적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신 쓰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무슨 무덤을 도굴해서 거기 있는 보물들을 싹 챙겨다가 자기 신전이나 자기 무덤에다가 장식한다든지 그런 좀 뭐랄까 전통을 중시 안 하고 조상을 중시 안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 역사는 너무 오래됐고 거기서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해봐야 왕조가 바뀌면 사실 피도 안 통하는 거고 이게 이집트 왕조가 단일 왕조로서 그게 쭉 간 게 아니거든요. 이민족이 침입해가지고 무슨 식소스 왕조가 생겨나기도 했고 아프리카 지금 남부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갑자기 또 이집트를 정복해서 거기서 누비아인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쪽 누비아 왕조가 탄생하기도 하고 왕조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 거긴 그리스인 쪽 아닙니까? 거기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플레오마이오스라는 그리스인이 파로우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집트인의 왕조가 피가 피해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왕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왕조에 좋은 게 있으면 보물을 수탈한다든지 유적이 있으면 훼손하기도 하고 그런 일은 고고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걸 고의로 훼손한 다음에 훼손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여기다 석회를 발라서 그냥 평평하게 만들면 되고 거기다 이제 본인의 다른 문자를 새겨가지고 두 개의 문자가 중첩됐는데 그 중첩된 게 하필이면 무슨 헬리콥터니, 탱크니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아래 조그만 이걸 보실까요? 이런 새 모양의 이런 상향 문자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세로로 짝대기가 났는데 이제 가로로 이렇게 또 가로지르는 이런 문자들이 다 개별 문자예요. 그리고 헬리콥터로 봤던 게 알고 봤더니 이 새 등에 나 있는 이 날개하고 전혀 다른 문자 그것들이 이제 전의 문자들이랑 겹쳐지면서 헬리콥터의 형상을 띈 거고 뭐 탱크도 비슷한 경우도 이것도 한 가지 문자가 아니에요. 밑에 자동차처럼 생긴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선왕조의 문자를 석회로 발라버려서 자기 문자로 새겨서 그냥 그걸 덮어버렸는데 그 석회가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고 부식되고 하면서 기존 문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같이 중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그 오해할 수 있는 무슨 탱크라든지 헬리콥터 같은 형상으로 오해가 된 것이죠. 이게 오파치의 근데 이건 정말 합리적인 반론인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와하지만 외계인이 있었다 치더라도 헬리콥터 타는 것도 이상하고 탱크를 만들어서 샀을 것 같지도 않고 뭐 UFO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이것도 좀 뭔가 좀 외계인답죠. 근데 좀 헬리콥터 탱크는 이건 뭐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만든 건데 외계인도 반드시 저런 디자인의 저런 걸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갔는데 두 가지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허그로 밝혀진 오파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물건들이 출토가 됐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목은 안 좋은 이유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우주선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우주선 1인용 우주선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3000년 BC 고대 기원전 3000년 전을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 이런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일까 이게 과연 이런 의혹을 불러 읽게 되죠. 그리고 또 있는 게 지금 오파치를 지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형상인데 이게 좀 뭔가 머리 근처 그리고 지금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심상치가 않고 옆에 요 남미권에서 찾아진 요 유물도 좀 이상한 게 이것들이 정말 뭘까 사람이 뭔가 이런 보호장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안에 이제 좀 이렇게 정리돼서 있는 듯 하는데 이게 헬멧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저도 이거는 100% 야 이거는 뭐 정말 반론의 여지가 없는 외계인 고대 외계인설의 주요 증거다 누가 말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의 민속 이상일 수도 있고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뜨듯하게 입고 이렇게 에스키모처럼 이렇게 둘러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에이션트 에일리언즈라는 이제 시스토리 채널의 그 뭐 다큐멘털에도 언급이 됐고 이게 증거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음 거는 좀 믿을만한 것 같아요. 피리레이스라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도를 남겼는데 이 사람의 지도를 남긴 걸 보니까 사람들이 좀 경악을 한 거예요. 그 해안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그 지도하고 이 시대의 그 지도의 해안선하고 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더 경악스러운 거는 남극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가 그게 더 문제예요. 근데 남극을 묘사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 빙하 얼음에 뒤덮여 있으니까 남극을 묘사했다는 거는 그럼 이 지도의 신뢰성은 어 여기 그 이 해안선과 이런 것도 일단 완벽하고 게다가 이 남극의 이런 정확한 것까지 묘사한 거면은 남극이 얼음에 뒤덮이지 않았을 때 이걸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피리레이스 제독이 활동할 때도 남극은 그 얼음에 뒤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거를 이 사람이 무슨 전문 지도 제약도는 아니었을 거고 다른 고대의 무슨 지도라든지 문헌에서 이걸 보고서 아마 벗겨서 이걸 항해용으로 만들었을 텐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베낀 거냐 남극이 그러면 얼음에 뒤덮이지 않았던 시절에 이걸 만들었다는 소리인데 최소 그럼 그 시절에 이걸 지도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그거는 지도 측량술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발달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옛날 지도를 보면 왜곡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이나 한국을 그려놓은 지도도 그래요. 우리나라 대동료 지도에 김정호가 높이 평가받는 게 뭐 때문입니까? 그걸 발로 다 거기 다니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의 정밀성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오차는 있어요. 근데 이 지도의 오차는 거의 있지 않고 해안선을 완벽하게 표현하면서 이 남극의 그 모양까지 표현했다는 거는 뭔가 이 피리 레이스가 뭔가 그 앞선 원전을 보고서 이걸 만들었다는 게 되고 그 원전을 만든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런 의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극이 뒤덮이기 전이면 그 시대는 엄청나게 과거로 올라갈 텐데 그 시대에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는 보통 원신만 있지 않았나 다들 추정하는 시기인데 이 해안선의 지도를 완벽하게 구현해서 남극이 얼음에 뒤덮이기 전에 그 해안선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이걸 지도로 남겨서 그런 존재들은 과연 누구인가 의미가 떠오르는 거죠. 저는 이거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신비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외계인설들에 대해서 개갈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파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근데 이제 좀 벌써 시간이 한 33분을 넘어가네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 강의에서 오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강의를 좀 분할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